3. 디ель 샥스 둘, 셋! 디딜 샥스!!! 안녕하세요 샥스입니다! 저는 샥스 리더 역을 맡고 있는 한재훈입니다. 샥스에서 권력 역을 맡았고 본명은 이준영입니다. 안녕하세요 도진입니다. 네 저는 샥스에서 비염뽀짝 막내의 첫 역할을 만들고 있습니다. 짐승이 아니니까 큰일 났네 짐승돌 느낌을 원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저희가 아무래도 데뷔 샥스라서 어두컴컴하지만 그 와중에 섹시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싶습니다 짐승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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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짐승으로만 나왔으면 드라마 이미테이션은 5월 7일 드라마 이미테이션은 5월 7일